오, 뜨거워. 오, 뜨거워. 여기는 먹는 방법이 약간 딱 다르죠? 밥을 뜨거워. 여기 많이 먹어야 돼요. 밥을 뜨거워. 뜨거운 방법이 싹 많이 넣고. 어우, 반가, 반가워요. 밥을 싹 넣고. 일단 간을 먼저 봐줘. 그냥 국물하고 밥이 말렸을 국물하고 다른 거 알죠? 밥이 말리면 국수이제. 밥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칼칼해. 여기는 좀 강하게 꼭 줄 거야. 참고 어제 갚렸어요, 어제까지. 여기는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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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 남성적인 맛을 먹을게. 크, 크. 각자의 취향이래. 나는 저기는 저렇게 먹어야 돼. 그래, 강하게.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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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 국물을 먹으면 왠지 남성적이고 싶어지고 막 그래요. 아, 중국인데. 으흐흐흐흐흐흐흐. 으흐흐. 먹다가 다시 시작한다고 한 서너 숟갈이면 끝나가도 다 시작이야. 해산국의 함정이 적을.